도전시 삼정동에 위치한 더엘아파트 분양현장을 소개합니다. 2층부터 9층까지 총 27세대 거주하고 방색의 방매계 테라스 등 구조 다양합니다. 발코니 무상확장형이며 32평형의 방색의 욕실 2개 베란다 3개 구조이고 펜트리 2개와 테라스는 덤 모두 줄입니다. 실입주금 천만원부터 취득 가능하니 영상표까지 시청하시고 이사 계획 중인 구독자님들은 빠르게 집 구경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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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